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수방시와 상호간 상생발전과 우위정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천 의료원에서 2014년부터 수방시의 매년 의료공사단을 파견하여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수방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김천시의 국제적 이상재고와 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2016년과 2017년 각각 1억 5천만 원씩 출현하여 수방시 땅중마이 마을을 대상으로 새 마을 시골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와 인도네시아 수방시는 미래의 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평력을 통해 공동 근육을 도구하고 양도시 간 친성과 우위정진을 위해 땅과 같이 당의 도시 인교전을 합의합니다. 1. 양도시는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유익한 협력관계로 확대 및 발전시키기로 합의합니다. 1. 양도시는 행정, 경제,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각계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위한 교육협력을 실시한다. 1. 양도시는 지속적인 정보 교환 및 협력을 통해 공동 관심사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협의하여 연간 교류협력 계획을 상호협의하여 수립하여 중점 교류사항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킨다. 1. 이타양 자치단체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본 협정서에 열거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한 적극 지원한다. 2. 상호협력 행사의 지원자로 지원하는 것은 상호들 행사를 조언하시며 신의 선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도시는 지속적인 정보 교환 인도네시아 수방시와 세 번째로 자녀빈을 믿는 역사적인 임화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자녀빈을 바탕으로 김천시와 수방시가 다진 모든 장식을 최대한 선여 상호 협력에 나간다면 양도시파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자녀빈의 재생이 수방지원 인천시가 오보 관계 속에서 조리를 이용해서 수방지원 인천시가 오보 관계 속에서 조리를 이용해서 수방지원 인천시가 오보 관계 속에서 조리를 이용해서 Super Kualitas Kesehatan Kualitas Kesehatan 오늘의 역사적인 자녀를 만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천시와 수방시는 농업 분야라든지 관광 분야, 스포츠 분야 등을 통해서 서로 경제적인 이익이 되도록 하고 또 인도네시아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잉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것을 인도네시아 수출함으로 해서 한국의 농업도 살리고 또 서로 이득이 되는 그런 쪽으로 상생과진에 나가는 쪽으로 모세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천영 김천영 천천하네요